동안거 죽비를 놓고 문을 여니 얼음 풀려가는 대지에 한움큼 땅향기가 지나갑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울려옵니다. 산천이 너무도 반갑습니다. 명백하고 유하도다. 흔출해서 태오공을 덮었고 섬세해서 일체만물로 함께 흐르네. 보고 듣고 삼세를 넘어있고 백천인연에 섞이지 않네. 낮은 구름 터진 하늘에 기러기 일자로 날아가고 달 떨어지는 곳에 원숭이 울부짖네. 망공스님 법문입니다. 이물이 장제 천지가 이물건이 길이 길이 천지를 덮었네. 무랏 불조가 차게 추리로다. 끝없는 부처님이 이나트로부터 출연하시네. 동서남북 부처소 동이냐 선이냐 남이냐 북이냐 처소가 따로 없어도 화려한 돌출 주장자로다. 화려한 이 주장자 머리에 돌출하시네. 일체가 한 생각입니다. 이 신비요. 이 뭘까. 굴릴수록 세천지요. 망고에 새롭네. 종이를 써도 더욱 새롭고 더욱 싱싱해. 이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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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네.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고 생각의 이 뭘까가 너울을 함께하니 생각이 무진 보장이로다. 이 생각이 무진 보장이로다. 오메이려 몽중이라 앞서우지 않아도 그때그때 생각이 구경원성 살반냐로다. 해골스님께 근봉스님이 물었습니다. 전성한 사람도 생사가 있습니까? 해골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생멸이 있더냐. 근봉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돌아와서 이 내용을 망고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고스님이 왜 대답 않고 돌아왔느냐. 근봉스님이 너무 쉽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대답하라는데 무슨 잔소리냐. 망고스님이 핀잔을 주셨습니다. 근봉스님이 갑자기 멍멍하다가 문듯 화색이 돌며 말씀드리기를 스님 참 그렇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망고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선지식이 머리 깨지는 대복이니라. 뒤사람이 평을 붙이기를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거꾸러지네. 귀한 딸을 백정집으로 격하시켰네. 생각하면 선지식 머리 깨지는 공덕이 하해와 같습니다. 경호스님이 그때에 비를 피하러 들어간 길가 주막집이 호혈자 역병이 덮친 집이었습니다. 입산에서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면 언제나 경호스님이 발심하시던 구절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지만 이 이상의 지금 생각하면 범원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는 우장을 덮고 사람이 벌벌 떨며 죽어가고 있고 저는 6.25때 그걸 봤습니다. 이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인명종천한 것을 봤습니다. 벌써 죽은 사람은 꺼적으로 덮어 치워놓고 있고 혼이 다 빠진 집주인은 더 이상 송장 치우기 어려우니 딴 데로 가라고 손을 내줬으며 사람을 쫓아내고 있고 이 지경에 이르러서 경호스님은 야 무력하다 내 신세여 무력한 당신의 신세 방법이 없는 이 세상의 실정을 철저하게 다 봐버렸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경호스님은 가슴에 화두를 놓고 칸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사미고 마사도레 다 아시잖아요 이 화두가 걸렸습니다. 이와 같은 발심 상태에서는 한 방울도 딴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알고 모르고 잘나고 못나고 천사량 만사량이 설물처럼 바닥까지 화두의심으로 빨려들어 시동이 아주 제대로 걸려버렸습니다. 1년 만 년 성성적적 그 고요 속에서 소가 돼도 콧갤 구멍이 없다 그 소리가 경호스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에 경호스님은 확철되어 했습니다. 홀문인어 무비공 호련이 소가 돼도 콧갤 구멍이 없다 그 소리를 듣고 동갑 삼천시야가 삼천대천세계가 이것이네 이것이라는 것을 동갑했습니다. 6월 연암 산하로 연하 6월달 연암 산 산 아래 길에 연암 산 연암은 꼭대기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에서는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목고가 정상이잖아요.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도 힘들어도 길대로 가는 사람은 그게 태평가입니다. 신축년 신축년 소띠해입니다. 소띠해 1년 365일을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한테 무승같은 소가 되겠다고 맹서합니다. 코로나 역병은 분명 부처님의 발신법문입니다. 경하수님의 용맹정진의 정책입니다. 생각을 발바닥으로 내리고 뚜벅뚜벅 콧깨지않는 상어승소가 되어 이웃의 도움이 되겠다고 맹서합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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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읽어 양득이라 하나가 살면 전체가 삽니다. 하나를 든니 둘을 얻었네 대시무단이로구나 크다 이놈이여 통하지 않는 데가 없네 한 번 과구하니 내 고집 소구를 엎어버리니 굴차 일반이네 천하가 무릎을 꿀래 천하가 무릎을 꿀래